대국기 뒷발언을 다 함께 투정하자 이 책의 목숨은 초보와 같고 도구의 안바를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따라가산다며 아 기술같이 미리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따라가산다며 아 기술같이 미리 죽으리라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문재인 태진 중창의병단이 무대에 섰는데 저 창끝을 보니까 지난보다 굉장히 예리해졌었습니다 자 우리 중창을 둔 기본을 한 말씀 해주시죠 아 우리는 이 중창을 들고 문재인을 끌어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조국이 중창을 들라고 했는데 이 중창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조국입니다 문재인이에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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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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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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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